애널리스트 토크쇼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배하는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팀의 서상영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우한 폐렴 공포로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증시가 약간의 소강상태로 보이긴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방금 전에 속보를 확인해보니까 중국에서 확진자가 이제 7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진자 수만 본다면 2003년 사스 5300명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스보다도 훨씬 확진 속도는 빠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치사율이 3% 수준에 머무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불행 중에 다행 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향후에 낙폭은 어느 정도까지를 감안해야 될지와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위주로 한번 진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독감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변종을 일으켜서 일명 사스가 되는 거고 우리 때 이제 메르스 2015년도 메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 을 하면 이번 우한폐렴 일명 우한폐렴 같은 경우도 사스나 메르스나 이거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를 좀 봐야 돼요. 2003년도 사스 때는 일단 2002년도 11월에 발병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사실은 이런 질병 이슈만 가지고 시장이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문제는 다른 이슈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2003년도 하면 우리 아이티버블 그때 있었죠. 아이티버블 깨지고 나서 난리가 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망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발생을 했던 거였고 우리나라만 특징한다면 그때 당시 카드대란 카드대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2003년도에 3월달에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이 빠졌는데 당시 초기에 그러니까 사스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우리나라 주기 시장에 한 5에서 7% 정도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 주기 시장에 빠진 게 한 5% 정도 빠진 거니까 거의 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때 당시 처음에 발생하고 나서 별로 안 움직였 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사태 거기다가 인민은행에 위안화 급격한 절하 이러면서 한 1개 분기 동안에 15% 빠졌지만 한 한 달 정도는 그때 한 5%에서 7%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우한폐렴 이슈가 발생을 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정말 많이 빠져봐야 5에서 7%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주기 시장에 코스피 지수 밴드로 보면 215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목들로 보면 당연하죠. 지금 현재 우한폐렴 이슈 발생을 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돌아다녀. 그리고 중국인들도 안 올 거니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 이런 업종들이 당시에 주가에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일단은 춘절 이동 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가 춘절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이제 춘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금요일 날 개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2월 9일 어떤 데는 좀 심한 데는 2월 10일 2월 중순까지 이건 달리 말하면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중국의 제조업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도 문제고 중국의 제조업도 문제고 그 말은 중국의 경기도나 이슈로 확대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입되는. 대중국 중국에서 소비가 많은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당연히 경기활동 위층으로 반영되면서 중국 경기와 민감도가 큰 업종들까지 피해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고 분명히 아쉬운 건 중국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12월 8일 처음 발발한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춘절 연휴 때 크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한 모습은 분명히 우리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서팀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독감과 비슷한 질병으로 한다면 계절적인 요인까지 감안했을 때 길게 3개월 넘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 진정 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증시 시점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이어지 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도 보면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를 또 수집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이 지수가 언제쯤에 반등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이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변곡점이 무엇이 될지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 사례를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 그러니까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수가 처음에 확진자가 급증을 할 때는 지수가 빠져요. 이건 정말 일파만파 커져요. 사람이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고 있는데 증가는 하겠지만 증간 폭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 꼭지 가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 지수는 반등을 모색을 하죠. 그러니까 사스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 메르스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 이번 같은 경우는 우한페럼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반등을 줄 건데 그 시기는 언제냐 결국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피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완전히 장난 아니죠. 도시 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그냥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우려할 만한 건 뭐냐면 이게 잠복기간 이라는 게 있어서 그전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있으면 전염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길어야 다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지수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it 버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고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하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부양정책. 그러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도 죽어버렸고 제조업도 죽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경기부양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춘절 이후 그다음에 양회가 정협과 전인대가 이제 3월 초에 있으니까 그 전 그러면 2월 초 하순 정도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뭘 할까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감소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2월 초 중반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중순 이후로부터는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의학전문가가 나와서 조심스럽지만 향후 열흘 정도면 확진자 증가수가 꺾을 거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시기가 아마도 이제 정월 대보리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서팀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건 춘절과 양회사인 2월 중순경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걸 계기로 증시는 다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주식을 젖과 매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건지 아니면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포로 를 변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요. 향후 투자전략 어떻게 가져 가야 될까요 이걸 좀 단기하고 장기 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2월 중 초반 정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고평가 논란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오늘 연준 파월 연준호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산이 다소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고밸류 자산의 고평가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월 초반 정도 까지는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거죠. 호재성 재료 에는 별로 안 민감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적정적인 경력 부양 정책. 이게 기대료가 되면 2월 중 하순위에 반등을 주겠네. 고민 해봐야 되는 건 빠질 때 사야 되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적감의 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2월 말 정도까지는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반등을 줄 때 가지고 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는 경기하고 관련이 깊은데 일단 3월달 정도부터 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나쁘게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 전체적으로 이번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더 빨라진다 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imf라든지 다른 모든 경기연구소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 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이제 도날들인다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기다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지수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당장만 놓고 본다면 저 빠질 때 매주를 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기회로 삼고 향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자는 의견 이시고 실제로 이 뷰는 우리 투자 전략의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상고화적 패턴을 봤고 특히 1분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거듭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다른 증권사에 비하면 지수 상단을 좀 보수로 봤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지수 상단에 도달했을 때 이런 또 우한패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지수는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투자 전략 에서 상당히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을 잘 짓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 당연히 또 눈여겨봐야 될 업종과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내수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었고 일부 전기전자 업종도 같은 경우도 매물이 나왔 었는데 일단 중후반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적자가 쓸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하고 소비세 인하 소비세가 인하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결국은 it하고 화장품 이라든지 오늘 이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그 흐름은 2월 말 정도까지 좀 보시 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관련된 종목들인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분기 이후의 흐름까지 본다고 하면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들은 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오늘 파월 연유로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역협상 별로 불확실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트럼프 가 뜬금없이 유럽 자동차 관세 얘기 했잖아요. 미 eu 간의 무역협상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 영국 쪽에서 브레시트 했던 게 eu 쪽 에서는 이 협의안을 비전을 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만 된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연말이 본격적으로 가는 건데 그때 전환 기간이 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국하고 eu 간의 무역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린존이라고 칭하는 이라크에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아파 민명대로 추정되는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그쪽은 영향력 이 크지는 않지만 그게 좀 확산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2월 21일 날 이란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병파들이 만약에 거기다 특세를 해버리면 미 이란 간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밸류 고평가 논란 .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투자전략에서는 2분기 이후의 흐름 에 있어서는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좀 더 주목하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경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건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고 그 위에 코멘트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또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컸죠.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fomc 금리 동결과 코멘트가 의미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 번 또 짚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뭘까 결국 소비 잖아요. 그런데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 도 그렇고 미국 최고 미국 경기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도 2%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비 그러니까 연준의 성명서 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12월 달에 비해서 이번 1월 달에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 지출에 대해서 12월 달에는 강한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온건한 성장으로 중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신중하게 바꾼 거죠. 좀 무섭죠.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다음에 초과준비지급 금리를 obp를 인상을 해버립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이걸 인하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인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 그렇죠. 이거 이상으로 연준에게 돈을 맡길 때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를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은 돈 더 이상 우리한테 넣지 말고 시중 에 풀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상했다는 뜻은 우리한테 다시 돈 보내. 유동성을 촉성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합당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업 부채 가 많아져서 이거 생각보다도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냐 다소 높아졌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 을 불을 지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연준 은 유동성 공급 아니라고 아니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레포 조작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서 최소 4월 그다음에 4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2분기 그러니까 6월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당겨질 수 있다. 이거 종합을 해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자산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유동성이 얘네들이 좀 고쾌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조금은 잠재우는 그러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싹 끓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증시도 보면 그때 이후로 전반적으로 슬슬슬 흘려내려 가지고 0.5% 0.6% 상승하던 미증시가 다 보압으로 떨어진 거죠. 특히 주시장 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외환시장을 보면 달러하고 엔화하고 동시로 강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거죠.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나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이하로 떨어지는 등 7bp 이건 막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fmc 이후 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파월은 또 한마디를 다 하죠. 우한폐렴 관련돼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 렸던 많은 내용들이 다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가장 큰 특징 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fmc는 연준은 주식시장의 원래 저희들 생각은 중립 이상의 이슈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기대했던 건 그거였 거든요. 뭐냐면 우한폐렴 이슈 그러면 미국의 확진자가 생겼으니 이거 소비 도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있었냐면 파월 전 전 의장이 그거 별로 소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중립 이상으로 봤 는데 이상한 소리들을 해 가지고 양치수를. 결국은 좀 애파적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 fmc가 남긴 영향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fmc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니까 지금 매파적으로 돌아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낮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조금 딜레마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긴급진단으로서 서상현 팀장님하고 우한폐렴이 지배하는 증시에 있어서 투자전략을 좀 다각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될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모든 이슈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크게 달해 있지만 또 지나고나 보면 분명히 저가 매수로 매수 기회로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정부의 대응 강도나 실효성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다음 주 이후에 이러한 우한폐렴 확산 속도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투자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서상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